800km, 1,000km, 내가 뭐에 관심이 없나요? 내가 그렇게 많아! 여기 있는 곳이 많아! 여기 있는 곳이 많아! 결혼식장으로 보이는 곳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개인주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나쁘게만 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개인의 책임을 다한다면 절대로 나빠질 게 아니죠. 정말로 문제는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피해주는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결혼식이 열린 집의 연막판을 터뜨린 이웃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중국은 집의 연막판이 기본으로 있는 걸까요? 대학교에 배달을 간 배달원이 10분이 넘도록 손님이 나오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타인을 신경쓰지 않는 이유는 80, 90년대에 태어난 일명 소엉제들이 영향이 큽니다. 중국 정부의 산하정책에 의해 중국 내 가정에서는 한 명의 아이만을 낳아서 키웠고 그 한 명에게 엄청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기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라는 교육을 하게 되었고 이를 소엉제 교육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큰 아이들은 자라서 정말로 아나 무인이 됩니다. 12월 5일, 광동광州 이 남지将老人 치아在地 다승 랑치 괴샤 랑치 괴샤 랑치 괴샤 랑치 괴샤 랑치 괴샤 시편 중 이 명 남지 치아在老人身上 랑치 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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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끝내고 퇴근하는 노동자가 본인 몸에 모든 먼지가 의자에 묻을까봐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이전부터 이 문제로 타인들과 실랑이가 생겨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죠. 더 황당한 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중국인도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작 노동자분이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진 듯 보입니다. 이 영상은 1인당 1병씩 지급되는 무료 음료들 가방에 20병이나 숨겨서 도망친 부부를 직원이 따라가서 받아낸 영상입니다. 부부는 음료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잡히기 전까지도 마셔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돌려주는 음료도 일부러 병뚜껑을 닦다고 돌려줍니다. 반면은 나 반해 응 여기 봐 네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은 현재 중국 사회의 북한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유는 잘못된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정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국 간수성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중국은 다시 한 번 신통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중국 국민들은 폭설에 이어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죠. 하지만 해당 사건을 언급한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의 발언이 다시 한 번 중국인들의 분노를 높였습니다. 시안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그녀는 300만 명 이상의 팬을 보유한 유명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의 언론은 물론 중국 네티즌들이 이기주의의 끝을 경험했다며 그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콩 모양의 눈, 납작한 얼굴, 납작한 코를 가지고 있으며 눈썹이 없습니다. 이런 게 도대체 어떤 미학이지, 왜 팬이 300만 명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외모가 예쁜 것도 아니고 그녀의 글을 보니 더 이해가 안 가네요. 도대체 중국은 어떤 사회이길래 이런 학교도 안 다니는 인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하지만 현재 중국이 혼란스러운 것이 단순히 이기주의 때문일까요?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한 유명 법학 교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를 비판하였는데요. 그는 현재 중국인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현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분이나 책에 쓰인 글자만을 맹신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저 머릿속에 외워서 남에게 자랑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 사건을 이야기하며 현재 중국의 문제점을 비판하였습니다. 영상 전에 드릴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유튜브에 담기 민감한 내용이 있으니 해당 단어를 땡땡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해드리기는 힘들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인지 자연스레 아시게 될 거로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단어는 유튜브 측에서 자동 검열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댓글에 관련 단어를 적으시면 유튜브 AI가 자동으로 삭제하니 이 점 유명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生命權嘛,所以你跳樓你也太不理性了,你怎麼那麼蠢呢?多大點事嘛,怎麼就跳了呢? 雖認為沒有因果關係,但是我是不掌握的,我認為這就是高改革世界,存在因果關係,這就是為什麼我們考試的時候就開始採取了求同存異的考試。 所以那一年考的是,在強奸過程中女方跳樓屬於強奸自然死亡,問選還是不選? 大家會發現強奸罪有五種加重情結,第五種加重情結是致使被害人重傷死亡或造成其他嚴重後果,發現沒有。 所以如果按我的觀點,強奸自殺是存在因果關係的,理解我的意思嗎? 但如果按個別理性的學者的觀點,認為沒有因果關係,那就更不屬於強奸自殺。 強奸導致女方懷孕,有沒有因果關係?有嗎?有學者認為也沒有因果關係。 說懷孕是自然結果,而且你怎麼那麼傻呢?你怎麼會懷散呢?你怎麼蠢成那樣呢?你為什麼有症狀?太蠢了。 所以懷孕的責任歸則於誰? 我覺得這些學者真的是太冷靜了。你解我的意思嗎? 但是我個人始終認為,當然法律是要超越民眾的偏見,但不能漠視民眾的偏見。 這個世界上有許多愚蠢的觀點,太愚蠢了。 以至於一般人都不可能採了。只有誰才會採了? 只有少數自然的知識分別。 以致現在中國人的偏見,現在中國人的偏見了什麼? 但是現在中國人的偏見了什麼想法? 我覺得不一樣。 我覺得不一樣。 在20年中,中國教育是最成功的任務教育和經驗教育。 多麼大學生和學生的學生。 我覺得不一樣。 在20年中,全世界教育分野中,中國人的偏見不足。 在20年中,中國人的偏見不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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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人的偏見不足。 但是,學生能力討伐見不足。 中國人的偏見不足。 教育。 教育是經營的關係。 教育的經驗。 持共與學生。 一部牧場的著關注和關注。 中國人的偏見不足。 保育的教育會有甚麼想法。 教育別的自己。 教育。 教育員。 教育。 不可做了。 視為了,真心的偏見不足。 教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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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教育的人們、你做了。 教育。 學校、教育。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중국은 호진국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인류 강국으로 발전했는데 이것이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한 것은 중국 교육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말하는 당신이다. 시대가 바뀌고 미래로 나아가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중요해진다는 한 유명인의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담아둘 거라면 인간의 뇌보다 usb 같은 저장장치가 더 효율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들의 국토 안에서만 하나의 국가를 주장하며 고일대로 고여서 썩어가는 사회에 사는 중국인들은 과연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